사고 지비 사고 지비 사고 지비 나이스 나이스 숫자 이거 아 안다였어 대단히 다였어 대단히 다였어 어디 있어요 그 오른쪽 방이에요 두 명 있어요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친구 2는 모르겠어요 거기 아마 똑같이 있을 거 아이고 약간 위험해 왼쪽 왼쪽 안테나만 안테나만 파밍하러 아마 사람 있을 때 갈게요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두 명에게 드립니다 됐고 나이스 나이스 죽을 뻔했다 헬메 없었으면 죽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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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das 어 뭐야? 9393 저 주세요 거기 떨궈놨어요 떨궈놨어요 아 그래요? 못 찾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숨겨놓으시면 어떡해요 거기 스펀인데 있었어요 안 건드려는 거예요 그걸 내 선서를 해요 숨겨놓으신 줄 알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옆에 오장 뭐야 오창? 오창 가요 갑옷 갑옷 오예 아피하고요 어 걔 갑옷 없어요 얘 갑옷 없는 놈이에요 노뚝노갑 노뚝노갑 두 명이네 하나 기절 오씨 펌프네 가까이 가지마요 킬 아 뒤에서 돌아오네 하우팔 개꿀 점프 두 번 하면 뭐가 좋아요? 기분이 좋아요 아 오케이 두 번 딱 떼주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아 좋네요 좀 더 하늘에 닿는 기분이랄까? 벅이 끌고 올게요 벅이 있고 다시야 있고 지프 있는데 다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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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서 파밍하시면 될 때 대탄 혹시 필요하세요? 대탄이요?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왜 브루님이 계속 피곤했으면 좋겠지 목소리 나긋나근해서 듣기 좋아요 미리 기은 변태하니 이거 좋아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부스스 한 대 맞았나봐요 저런 아 흠 어디서 한지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세네 부스스요 부스스 써보셨어요? 예 진짜 AR 대용으로? AR 대용으로 안 써봤어요 그걸 약간 솔로에서 그냥 변태용으로 변태용으로 AR 대용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데 왜 좋아요 그게? 기분이 좋아요 아 기분 기분이 좋아요 내가 원래 인생사 음 기분 좋은거 좋죠 그냥 변태잖아 근데 이거 아마 차 쟤 지금 자람하는거에요? 그냥 안돼? 아 이거 그거 할 때가 됐어요 그거 할거에요 일단 차를 하나 더 구해야겠죠? 어 어 어 어 어 어 약간 묘기 한번 부려봤는데 어떠세요? 어 충격이 거의 범퍼카 수준이에요 좋아요 어 제가 조금 이런거 좋아해요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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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도 다시 오 오 오 뭐야 되게 확단하시네 이 정도는 안 맞아서 괜찮 되게 확단하신 분 이었구만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다리에 사람 있어라 오케이 사람 있어라 제가 앞에 있는거 잡을테니까 블루님이 더 가서 뒤에 있는거 가자 가자 지금 부릉부릉하고 있어요 가요 제발 있어라 아 아 없나봐 아 이따 치고 이따 치고 이따 이따 앞에 어 이거 쉬프트 빼시고 쉬프트 빼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쉬프트 빼시고 오 예스 아니 거기서 세우셨다고? 아니 거기서 세우셨다고? 네 저저저 지프트 나이스 쉬프트 빼시고 오 예스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나 이렇게 처음 쏴봤어요 선생님 개 신기해하네 이거 이거 짱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되게 솔로할 때 멈추친다 이제는 여기 지프 세고 여기 핑 찍은 곳에 엄청 좋은 자리에 있어요 돌 같은거 거기다 차 세워가지고 건문 할거에요 자 이 느낌으로다가 건문 준비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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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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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울 생겼다 아 개꿀 배울 두셨어요? 에어들아 우리 겁나 가까운데? 300도 어차피 저희 이동해야돼요 먹어요 먹어요 아 여기 너무 위험해 안돼 안돼 그거는 안돼 이거 먹다 죽어요 진짜 욕심을 버리는 저거는 오버야 거기서 뭐하시는거에요 거의 좋아요? 좋다 여기요?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 오케이 네 사람 보인다 240원 기어다녀요 쏴요? 잡아요 잡아요 예 쏴요 쏴요 저기 같이 쏘는게 좋을 것 같아 삼뚝이야 250 보여요 저 언덕 위에? 네 보여요 하나 둘 셋 한 대 그걸 왜 한 대도 못 맞추면 다 내가 맞추고 아이 저 레드노트에요 레드노트 아니 두 대 맞췄는데 다 내가 맞추고 그거를 레드노트라고요 아 레드노트라고요 너무 아쉽네 너무 아까워서 그랬어요 두 대 맞췄는데 아깝다 히든 미션 역전 내기 알겠어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노 이거 꼭 맞춰볼게요 아 오케이 이거 천천히 할거면 여기서 하고 여기 뺏는게 사실 저는 좋거든요 근데 뺏기 어려운데 뺏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? 어떻게 안 뺏으면 쉽게 이겨요 어렵게 이기는게 유튜브 가기 다 잘 나오지 않을까요? 어 어 근데 많이 어려워요 아 그럼 가야겠다 가야겠다 어 왜냐면은 많이 살아가지고 아마 여기 자리 잡으면 양가 뭐에요 저희 차타고 같이 붙여가지고 약간 각 넓게 붙여가지고 뺏을거에요 제가 반대편 능선을 먹을테니까 앞쪽 능선을 두세요 그러면 이제 얘네는 능선으로 못 숨잖아요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오케이 체크 그놈이 있던 애 있어요 사람 무조건 이거 없니? 어디갔니? 전부 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? 이건 또 뭐야 아 보인다 애니 방향 어 이거 조절한데? 그 녀석이다 저 저 저 저 배열 없거든요 여기 오른쪽 왼쪽 왼쪽 이리로 오세요 왼쪽 드릴게요 왼쪽에 사람 있냐 근데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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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평집 1평집 사람 있어요 안에 1평집 사람 있어 기다려봐 이거 뒤쪽에 사람 없나 이거 자기장 맞고 나올수도 있어요 차차차차차차차차 이거 이거 자기장 맞고 나올수 있어요 알았어요 저 자기장 맞고 알았다고요 네 알았다고요 저 뛴다 55도 보여요? 산 산 산 55도 제일 꼭대기 누웠다 오케이 확인 확인 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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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나이스 나이스 기저 기저 잡아요 기저 잡아요 기저 잡아요 저쪽에 마무리 차요 못 치는구나 내가 할게요 차 운전할 수 있어요? 네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요 연막 저 뿌려놨거든요 연막 안에 일단 들어가요 차 끌고 체크 먼저 먼저 들어가세요 오케이 차 타고 있으면 보이거든요 연막 안에서 보인다 차 타고 있으면 보여요 타고 있어요 시야가 넓어져요 차 타면 저기 105도의 지프에 있어요 뭐야 네 연막 안에 기저스가 됐는데 이거 조진거 아닙니까 몰라 몰라 살려 몰라 살려 몰라 살려 몰라 몰라 살려 몰라 몰라 살려 빨리 딜리 잡아요 그냥 딜리 잡아요 딜리 잡아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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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예 2대2인가? 2대2인 거 같아요? 잘 모르겠어요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위에 하나 있을 거 같은데 냉성 위에 그쵸 여기 잡았어요 2대1 나이스 갈게요 지프차 뒤에 지프차 뒤에 네 넓게 잡으셔도 되고 넓게 잡으세요 1대 맞췄어요 저 무리 안 할게요 저도요 네 일단 원하는 애 넣고요 저도 예 카고팔이거든요 조심 저 수류탄 없어요 성화탄 불어드릴게요 이한테 체크 네 성화탄 맞았어요 성화탄 맞았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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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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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극 잘 펼쳤다 어린이님이 다 했다 이것도 커다 매겨줬는데 난 킬만 하면 돼 어린이는 따라다니깐 너무 편하고 내가 disco 트위터